네, 어느덧 마지막 순서네요. 김동섭의 인사이트 바로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만이에요?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시장 참 힘든 시장 시간을 또 겪어왔는데요. 오늘 어떤 포인트 잡고 계세요? 어저께 미국 시장이 올랐죠. 아, 올랐는데 저는 한숨 푹 쉬었습니다. 왜 쉬었을까요? 진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저께 보시면 미국 시장이 국채 금리가 3.09%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조 강세,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시장 정화가 강하구나. 이런 얘기를 아마 열이면 열 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 불감증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재에 상당히 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러다 시장이 정말 악재가 수면으로 제대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영향을 갖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무역 분쟁에서 상당한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국채 금리가 3.09%가 올랐는데 신문물이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제가 위기 불감증이라는 용어를 한번 썼죠.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미국이 조정 줬던 자리가 특히 국채 금리 때문에 조정 줬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스트레이트로 갔죠. 이때가 3% 넘었나요? 안 넘었습니다. 3% 미쳤습니다. 2.93, 98 이 사이에서는 이만큼 폭락을 줬죠. 그다음에 하락을 줬던 게 이게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에서 하락을 시켰던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그런데 지금 무역 분쟁을 해소하고 해소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제 올라왔어요. 해소 가능성이 제기된 그런 상황 속이죠. 그러면서도 금액에 대한 관세 부과는 계속 커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3%가 넘었는데 3%가 넘었는데 주가는 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좀 한숨이 나왔다. 왜 그 말씀을 들었냐면 지난번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주가가 분명히 10월 첫째 주 정도까지 올라올 거다. 그래서 정고점을 맞출 거다. 맞추는데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올라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빨리 올랐어요. 물론 주봉이라서 오늘하고 내일 밤 이틀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주봉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한숨을 쉴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라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올라왔다라는 것은 일단 일목균형표 상의 주가의 방수단을 후행 스팬. 이게 맞춰져야 될 시점이 다음 주, 그 다음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주면 우리는 추석이었고 그 다음 주이면 10월이니까 시간 쪽으로 공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고점이 26,6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왔지? 26,375. 그러면 약 한 300포인트니까 한 1.2%, 2, 3%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3주 동안 버틸 수 있을까? 2주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2주 안에 저걸 돌파를 할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일단 사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저는 관망입니다. 왜 관망이냐면 제가 아마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는 올라가는 건 설거지 장세다. 그 말을 한번 제가 표현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고점은 틀림없이 볼 거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월 첫째 주까지 채우고 어떻게 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목표치를 딱 주고 미국장은 그 다음 주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까지는 일단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가지만 지금부터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매수 의견은 없습니다. 매도 내지 중립적으로 저는 미국 시장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관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국내 시장 제가 이제 국내 시장 먼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못 따라왔어요. 이게 제가 좀 걱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장이 10월 초선까지 갈 때 2470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로 보면 굉장히 이쁘죠. 바닥 다지고 역회된 숄더 만드는 모습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좋은 모습이긴 한데 미국이 제가 말하는 대로 감막 모드에 있을 게 우리나라가 버텨주고 얼마나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 희망사항은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정고점까지 가는 모드 때 시간을 좀 벌어줘서 우리나라가 빨리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인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단 선물에서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물에서는 누적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제가 좀 다르게 오늘 시황을 해드리는데 선물로는 외국인 누적을 매수를 다 했어요. 더 많이 했고 지수를 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오르긴 오를 건데 미국이 버텨주느냐. 이거의 싸움에 따라서 일단 목표치가 2470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이 10월 초중반까지 넉넉 잡아서 그게 되는지를 현재 중요하게 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추석에 들어올 수 있는 금고로 선물을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버티느냐. 이게 현재 관전 포인트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의 류커창 총리가 발언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계 다보스폰움에서 발언을 했죠. 협상은 분쟁으로 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자유무육주의 그다음에 다자주의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2,500억 불 정도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은 1,100억 불 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익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상무부 장관인 미국 상무부 장관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더 이상 대응할 게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협상이 될까에 대한 첫 번째 이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협상이 안 됐을 경우죠.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합니다. 협상이 된다면 무조건 위너는 미국이 됩니다. 협상이 안 되면 그동안 아까 미국장 올릴 때 불감증에 의해서 올렸죠. 협상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협상이 안 되고 시간을 끌면 시장은 초토화로 가는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목표치를 채우는 시점 그런 시점은 굉장히 좀 위기감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중국 차트를 보면 제가 예상했던 차트가 나왔죠. 중국 종합차트를 보면 지금 월봉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상대로 하반경에서 확보하고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물론 여기서 외국인이 샀고 중국 대표, 국가대표팀이 사고 해서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인 공간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협상이 빠르게 안 됐을 경우에 물론 빠르게 된다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협상이 된 다음부터 미국은 오히려 중국과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시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중국이 정말 다른 모습 올라가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아주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참 위기감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일단 미국장에 대해서는 중립 마인드로 갑니다.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국내 금통위가 매파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게 이제 좀 핫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일단 8월 31일 날 의사록에서는 6명 왼쪽에 3명이 금리 인상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참에 이주열 하는 총재는 거의 매파 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0월달, 11월달 남아있는 이 두 시점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죠.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주택을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이 옵니다. 그것이 사실 시장의 상대 악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현재 상황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한다면 또 다른 딜레마 빠진 게 현재의 모습이다. 결국 10월달, 11월달이 향후 국내 시장의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지수는 갔는데 일단 종목별 보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 수가 월등하게 우세합니다. 좀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